아 파크모르 아 마빠르 오늘은 뭐냐 루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 허들 넘기인가 허들 넘기 약속대로 완성해왔고 자 요거는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내 초기 기록 아 사전 테스트 기록 아 사전 테스트 기록이고 이것도 꽤 빨랐거든? 내가 테스트할 당시에 아 이번에도 이거 기록 넘은 거 어 그거 4개 걸면 100개 사주나요? 아니야 아니야 노노노 왜? 이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이것도 만만치 않게 빠르긴 했는데 그러면 치킨 치킨? 역시 제일 무난한 게 치킨이지 10번에서 내 기록 넘으면 치킨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방법은 간단하고 버튼 누르고 3, 2라면 쭉 가면 된다 오케이?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볼까 자 가볼까 1차 시기 자 첫 번째 시도 어 갑니다 아 내가 망했죠? 아 예 참고로 말을 하자면 저 9.2초 기록 있지? 어 울타리에 한 번도 안 걸렸어 야 이거 망했는데 이거? 30초 안에 들어가자 30초 어? 어 잠깐만 왜 이렇게 걸려 왜 이렇게 못 넘어가 아니 독일픽 어 됐다 뭘 독일픽이야? 어 38초 하 기다려봐 간다 바로 2차 시기 아 2차 시도 갑니다 하나 둘 오 아 망했죠? 망했다 어 한 번 걸리면 끝이죠?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잠깐만 아 아 야 아까보다 24초 단축됐는데? 감 잡았다 이제 간다 벌써 감 잡으면 안 돼 자 간다 세 번째 네 네 건너에게 번야베 시초로서 넘는다 야 그래도 23초다 아까보다 기록 줄었다 아 이구나 늘었구나 야 아까 14초였어 뭔 소리 뭔 소리야 근데 왜 24초라고 생각했지? 오케이 네 번째 갑니다 주 아 망했고 아 왜 이렇게 걸리지? 어 어 에이 에이 수건치야 뭘 수건이 있어? 내 손에 땀 나갖고 자 바로 군말 않고 5차 시기 갑니다 자 다섯 번째 망했고 방배에 걸렸어 아 이거 타이밍 찾기가 어렵다 망해버렸어 21초 야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 6차 시기 자 여섯 번째 어 걸렸는데 아 턱없이 부족한 기록 턱없이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저 기록을 넘지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자 기회 세 번 남았다 아 뭐야 점프 먹혔어 아 아니 왜 이래 절대 못 넣겠는데 어 아니 잠깐 네 더 느려졌고 자 여덟 번째 갑니다 분발하자 어 어 어 어 어 어 아아 아니 나 좀 무서웠어 어 어 아 야 자 아홉 번째 자 두 번 남았고 아홉 번째 갑니다 갑시다 고 아 에이 걸렸으면 끝이고 이거 한 번 걸리면 끝이거든 저 9차 2차 못 넘어 어 아 왜 이래 마지막은 기약하자 아 감을 잡아봐 감을 잡아봐 아 이게 앞에 탁 걸리게 넘어가면 안되는데 자 마지막 열 번째 갑니다 스타트 오케이 고 넘길 수 있냐 모르겠다 지금 아 아 걸렸는데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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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였어 야 8초대로 들어갈뻔였어 방금 아 저거 넘어갔으면 8초댄데 으악 야 28초댄데 이거를 못넣네 얍 오오..야 마지막 무서웠따해 그냥 번에편으로 한 판만 해보면 안돼 야 이거 4개는 끝났고 그냥 그냥 해봐라 한번 어 그냥 기록깨기 잘하는데? 속도가 조금 부족한가? 아 못잘하다 야 그래도 최고 기록이다 니 최고 기록이야 만족해라 이번에도 내 기록 깨는거 해야되나 이거? 에이 안해 나 내 기록에서 만족할래 허들넘기 허들넘기 후기 후기 어둠